바와의 휴! 자 오늘은 꿀잼! 바마! 리액션 꿀만리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게임툰 주님의 파피 플레이 타임 엄청난 녀석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꿀잼 열자 바라주길 바랍니다 뽀뽀! 그렇죠 플레이 타임에서의 가장 유명한 인형들 먼저 허기워기 그리고 히시미시 그리고 파피까지 근데 플레이 타임 사에는 다양한 인형들 있죠 뭐 브론 부기봇 그리고 캣삐까지 뭐 변종 인형들인가요? 변종 허기워기 같은 느낌이네 왼쪽부터 뭐 악마 보라색 그리고 좀 약간 멍청해 보이는 인형까지 오래 기다렸다 인형들 어? 아 저 검은색은 이제 킬리 윌리인가 보네요 이제 복수를 하려는 모양인데 네 시시 블리시 아 시시 블리시라고 약간 소녀 컨셉의 인형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멍청해 보이던 약간 인형도 있고 뭐? 아 그래요 인간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너희 셋들을 이제 구원해 주겠어 좋아 이제 자유다 우리는 어 어 어 아 자기의 이제 편이 되어주면은 여기서 꺼내준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킬리 윌리가 허기허기 파피 플레이어가 지금 셋이서 편먹었나본데요 I'm outnumbered by myself but that's misfit toys working together 킨 너희들이 더하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청폭할 수 있어 I'm outnumbered by myself 우리들은 이 세상을 청폭할 수 있어 I like your enthusiasm 스캐리 래리 오 얘는 이름이 스캐리 래리 공포의 인형입니다 딱 봐도 무섭게 생겼죠 나와 사유다 음 아 아 저는 뭐 유혈사태를 원하진 않지만 꺼내주면은 뭐든지 알겠습니다 네 자 CC 글리시도 꺼내줬고 약간 멍청하지만 착한 친구에요 오 저 초록녀석의 이름은 니값 제대로 하네요 씰리빌리 어딘가 좀 모자라보이는 인형이군요 어 불구덩이 넣기 전에 내 말을 들어라 어 그래요 인간들에게 복수를 우리들 여기다 가둔 원흥들이다 오케 알겠어요 좋아요 일단 실리빌리도 탈출했고 인형 빌런들의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파워 인형 연합 출격 오 어 선물가게에 도착했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됐었나봐요 장난감으로도 가득 차있었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들리냐 키시미시는 아니야 이거 뭐 꿀잼열찼나 꿀잼열차 출발했네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허기야 잠시만 허기허기 납치당했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자 나는 너희들을 해치고 싶지않나 어 오 얘는 왕 약간 최면 능력이 있나본데요? 환술발똥 살인아니다 저거 어 어라 야 설명할 시간 없어 키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야 더 있어 여기서? 잊고 있었던 녀석들 실리 윌리 오 킬리 윌리가 원래는 실리빌리였는데 약간 실패장인가봐요 기계가 오작동이라서 만들어진 실패장 그렇게 불구덩이 떨어져서 갇혔지만 실리 윌리는 그 이후에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뽀뽀 그리고 그 위에 진짜 실리빌리가 있었고 투자자들에게 소개를 하거든요 실리빌리에 대해서 아 구려 구려 너무 멍청이 생겼어 그래서 실리빌리도 갇혀보려고 말았고 어 그리고 또다른 작품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좀 사악하고 멋진 녀석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겁나 멋있게 생긴 스캐리레디 으아악 이것도 구려 구려 별로야 그렇다는 소녀소녀하고 최면 능력을 갖고있는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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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셋이 결국에는 다같이 갇혀버리고 말았고 그리스 그리스 플레이타임에서는 아이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그냥 오로지 돈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세 장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분노가 가득 차있을 것 같아요 쟤네들 하아이 여기 있었네 꼬맹이들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계획이 필요해요 이 상황을 타개할 엄청난 계획이 필요합니다 빨리 일단 움직이시다 흠 뚱 쿵 쿵 아아 아아 우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어디갔어 바로 잡아주마 하하하하하하 좋아좋아좋아 일단은 파피와 플레이어가 상황을 좀 타개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 그때 소각장에 헉 끌려가고있는 허기호기 발견 어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 허기허기 허기허기 하하하하 이런 불구덩이 들어갈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나 어 안돼 허기호기 죽겠어 이러다 으음 으응 으응 어 오케이 일단은 아직 발견을 못한 것 같거든 어 그래팩으로 뭔가 할 수 있는거 없나 어 저 상자야 잡아서 내려 뚝배기 짭 짭 짜아! 아아... 하지만... 킬리윌리 거의 뭐 끝판왕 버스급이네요 겁나 딴딴해 아아 손님이 왔구만 환영해주라고 슬리빙 인사하면 되나...요? 죽이라고! 당장 가서 죽여 죽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갑니다 안녕 어... 일단은 빨리 좀 죽여 죽게 내가 어... 뭐 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야! 딴 일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빨리 가서 말해 어? 아아... 뚝배기 자리가 넘스터! 이 괴물아 뭐야 몬스터라고? 오! 너가 우리들 죽이면 너 말 그대로 너 그냥 괴물이 되는 거야 알겠어? 어? 고민하나? 는 어림도 없이 뚝배기 근데 허기허기 들어간다! 어어... 어어... 자 일단... 일을 좀 처리하고 온 것 같은데 얘네 소각로에... 얘네들을 먼저 집어넣을 생각인가 본데요? 오우, 완전 쩌는 아니여 아이디오건 또 그래 오기오기가 보는 앞에서 얘네들을 보내드린거야 자 집어넣어 헐 킬히율리가 대신 죽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